김지혜 돌축구 추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른 장마라더니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상청이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그리고 영동과 남해안 지방은 오늘부터 아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만발에 데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명 영화 배우이자 인기 탤런트인 강지환 씨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지환 씨 지금 한 종편 방송국의 드라마 주연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충격적인 속보인데요. 과연 어떤 혐의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为什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